오늘은 이걸로 집집집이 놀이할거야! 아 그래 노랍니다! 나 그럼 왜 노란 집집 지을래? 어 나 너무 파란색! 그럼 나는 핑크색! 아 잠깐만 이거 노란색! 이거는 무슨 장바구니 같아 나 사요! 이걸로 집집이 지을래! 안돼! 얼른 가자! 이거는 장바구니 같아 완성! 아 내 집이 제일 좋아! 내 집이 제일 좋아! 나 집으로 들어가야지! 이제 쫌 봐! 쫌 봐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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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은 밖에서 다 보이네? 우아! 가자! 어? 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짜잔! 이사 선물 주러 왔어요! 아 나 늦댄절구 카창 돌렸네! 색깔 맞추면 그걸로 줄게요! 당연히 내가 잘 맞추지! 핑크퐁 손가락 찾아봐요! 핑크퐁 손가락 찾아봐요! 어디 있을까? 핑크퐁이 누구야? 나 잘 몰라! 어? 어? 얘 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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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힌트 줬어? 네! 여기요! 여기요! 안녕하세요! 아 얘가 핑크퐁이야? 네! 잘 몰라가지고 아! 어머! 어머! 어머 맛있겠다! 한번 먹어봐야지! 아파! 어머! 맛있어! 응! 감사해요! 누구세요? 짜잔! 뭐야! 난 류탬 줄 알았어! 하하하! 하하하! 이사 선물 주러 왔어요! 강아지도 키우시네요! 하하하! 너무 귀엽다! 이사 선물 그냥 줄 순 없고요! 색깔 맞추려 줄게요! 네! 아기 상어 찾아봐요! 어디 있을까? 여기요! 여기요! 안녕하세요! 아! 우와! 아기 상어 젤리가 나왔네! 하! 나도 먹고 싶다! 어머!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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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선물 주러 왔어요! 어! 이름 맞추면 줄게요! 자 아빠 상어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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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 감사합니다 안녕 이사 선물 한번 넣어주러 왔어요 계속 심장이야 자 이번에도 이름 맞추면 드릴게요 뽀로로 손가락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뽀로로가 누구야 난 잘 몰라 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내가 너 머리를 이렇게 아그작 먹어도 되겠니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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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하지마 뽀로로야 내가 너 머리 조금만 먹을게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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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아 맛있다 맛있다 고마워요 늑대 아저씨 이쁜지 오래 사세요 안녕 너 어디 가지마 이리와 누구세요 어 아까 그 늑대 아저씨다 저 왜 한번 더 왔어요 짜잔 우와 이즈을 하나 더 주러 왔어요 이것도 맞추면 드릴게요 자 뱉이 손가락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씬은 Kumak 입사 선물 감사합니다 그럼 예쁘게 사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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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초콜릿 받았네? 아이고, 그치 마다. 너한테 초콜릿 받았네. 나도 받았어. 친구들, 근데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. 맞아.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마세요. 안녕. 안녕 구독하기 꾸 눌러주세요 뿌이뿌이